존나 맛있겠다 등꼬리 오사칸데 어이 어이 꺼져라 안돼 내가 사냥한건데 아 존나 맛있겠다 이봐 뿔 한개 달린 놈 그것은 내 먹이니까 냉큼 꺼지는게 좋을걸 그래야 너가 안 다치거든 내가 너 따위는 이길 수 있다 그니까 잔말 말고 갔었어야지 역시 난 쥐라기의 최강자 공룡이 맞아 야 일로와봐 넌 또 뭐야? 잔말 말고 있는거 다 내놔 내가 있는거라고는 내 주먹뿐이다 내 주먹을 받아라 지금 이게 공격이라고 한거냐 이해송아 아 아니 무슨 내 공격이 안통하다니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누구냐고 난 토르보사우루스다 아 일단 가진게 없으니 쳐맞아야겠지 6인 9인 4 chama 공룡이 나타났소 Así b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